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때 친밀하게 지냈던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이어주는 기초에 권력이나 지위나 검역 같은 게 놓여 있다면 권력이나 지위나 검역이 사라진 것과 함께 관계도 끝이 나게 됩니다 엊그제까지 기세 등등한 민정수석의 부인이었지만 그 민정수석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차게 되면 굳이 부인이 나서서 전화를 해서 부탁할 필요가 있었을까 다급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었고 또 모종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남편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또 딸아이의 입학 취소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모종에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때 우군이었던 자신이 제익하고 있는 대학교의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패착입니다 그런 작은 실책의 조국 후보를 무너뜨리는 결정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일은 이번에도 우리가 깨우치는 것은 진실은 밝혀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묘책을 사용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잘못한 일은 대명천지에 드러나고 만다 그런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주변을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아주 중요한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내가 정말 진실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대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결정타를 먹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조국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다급하게 전화를 했고 목소리가 좀 떨렸습니다 동양대 최성애 총장이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전화 통화에서 정경심 교수는 총장님 표창에 우리 학교 동양대에서 나간 게 아니면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도자료 하나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SOS를 찍겠습니까 동양대의 표창장 발급대장에는 없지만 어학원에서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딸은 동양대 총장 표창을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당시에 자기 소개에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게 허위 조작이라면 입시 부정과 바로 연결되게 됩니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분명히 그런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허위 변조해서 제출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전날 검찰은 이미 동양대를 압수수색해서 표창 관련 서류를 가져갔고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하고 학교에서 발급하는 양식과 일렬번호가 다르다는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상태에서 이런 전화가 가게 된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 총장은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 총장은 정 교수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미 동양대는 자체 조사에서 조 후보자 딸의 총장 포창장이 총장도 모르게 발급됐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양대에서 관리하는 상벌 기록대장은 물론이고 총장의 직인을 관리하는 대장에도 조 후보자 딸이 표창장을 받은 기록이 일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 측과 동양대 측은 모두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의 기본 양식 일렬번호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표창장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하루 전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누군가 총장 직인을 도용해서 표창장을 만들었거나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동양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 위협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만일 위조 사실이 발생이 되면 정경심 교수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밝혀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건의 전후 정황과 명락을 미뤄보면 딸을 꼭 입학시켜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조국 후보의 아내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였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 부탁하였거나 이런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이미 관련 서두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빠른 시간 안에 판별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범죄에 대한 촉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총장 표창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던 모양입니다 딸이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 거네요 총장과의 대화에서 그래서 동양대 측이 총장 표창장을 발급했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국의 딸아인 조민 씨는 이미 6학기 동안 부산대 의전원을 다니면서 매 학기마다 유급 대상 후보군으로 올랐고 두 번 유급이 됐습니다 또 한 번은 조민 씨 덕택에 모든 사람이 구제되는 그런 행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학기 다녔면서 이미 의학 전문대학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취향도 없다 엄마가 이런 지경에까지 왔어도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있음을 뭘 뜻하는 거냐 입학 부정 사건 전모에 바로 정경심 씨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딸에 대한 집착이 반드시 무리해서라도 딸을 의학 전문대학원에 입학시켜야겠다 이번에 조국 씨가 셀프 검증 과정에서는 서울대 의대에도 1차가 올랐더구먼요 2차는 떨어졌지만 대단한 거죠 증거가 없는 것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증거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런 상태에서 회군 다시 물러서는 것도 불가능하고 상황이 이 정도가 왔을 때는 검찰은 오로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 그것밖에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다른 것은 없다고 보죠 지금 왔으면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임명을 서두르는 여당이나 청와대의 그런 움직임을 보면 사실 저로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조국 사건 이렇게 될 것이다 1, 2시절 보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유사하게 제 자신이 말씀에 전망한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든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조작하면 안 되고 허위하면 안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잠시는 숨길 수 있지만 영원히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전부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